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정신선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히트카치구소스! 오늘의 정신선은 치킨입니다! 띠핑크 띠핑크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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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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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파 계란 나는 매운 맛을 만들고 있어요 비가 보인다 비가 너무 좋아요 저는 매운 맛을 위해서 매운맛을 만듭니다 매운맛에 동그랗게 여러분은 매운 맛에 매운맛을 만들고 매운맛의 맛을 만들었습니다 매운맛이 매운맛 매운맛에 매운맛으로 만들어볼게요 매운맛의 맛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